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들려드릴 책은 스콧 피츠 제럴드의 단편 소설 비행기를 갈아타기 전 3시간입니다. 도널드 플랜트는 비행기를 갈아타기까지 3시간의 짧은 공백 동안 어린 시절 자신이 짝사랑했던 낸시에게 연락합니다. 과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뒤늦은 고백과 함께 짜릿한 키스 아주 짤막한 단편으로 기억의 왜곡이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음을 묘한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기 전 3시간 스콧 피츠 제럴드 무모한 모험이었지만 도널드는 기운이 넘치는 데다 심심한 터라 감행하고 싶었고 어떤 면에서는 성가신 임무를 마친다는 심정이기도 했다. 실은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그는 중서부 여름밤 속으로 걸어 들어가 딱 붉은색 구식 철도 정거장처럼 생긴 외딴 시골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는 살아있는지 이 마을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지 또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저 잔뜩 들뜬 채 지난 20년 사이에 죽었을지 모를 그녀의 아버지 이름을 전화번호부에서 찾았을 따름이다. 허먼 홈스 판사는 살아있었다. 거주지가 힐사이드 3194번지로 표기되어 있었으니까. 랜시 홈스를 찾는 그에게 한 여자가 명랑한 목소리로 답했다. 랜시는 이제 월터 기퍼드 씨의 부인이 되셨답니다. 근데 누구시죠? 도널드는 대답하지 않고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알고 싶은 정보는 알아냈고 그에게는 3시간밖에 없었으니까. 월터 기퍼드라는 이름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또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번호부를 훑었다. 랜시는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서 사는 것일지도 몰랐다. 아니었다. 월터 기퍼드는 힐사이드 1191번지에 살고 있었다. 긴장으로 굳었던 손끝에 피가 다시 흘러들어가는 것 같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기퍼드 부인 계십니까? 옛 친구인데요. 제가 기퍼드 부인입니다만 그는 기억이 났다. 아니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매력이 기억난다고 생각했다. 난 도널드 플랜트야. 12살 때 이후로 널 만나지 못했지. 아 그 음성은 깜짝 놀란 동시에 예의를 차리는 말투였지만 그가 느끼기로는 반갑다거나 완전히 생각난 눈치는 아니었다. 도널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기억을 더듬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여긴 언제 돌아왔어?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어디 있니? 공항에 나와 있어. 몇 시간만 있을 거지만. 그럼 이리로 와. 만나자. 혹시 자려던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야.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앉아서 혼자 하이볼을 마시고 있었어. 택시기사한테 이렇게 알려지면 돼. 택시 안에서 도널드는 대화 내용을 되짚어봤다. 공항에 있다는 말은 그가 상류층 자산가가 되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랜시가 혼자 있다는 소리는 그녀가 매력을 잃어버린 데다 친구 하나 없는 여성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는지도 몰랐다. 남편은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 그는 하이볼이라는 대목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이 늘 꿈꾸던 랜시는 10살짜리 소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가 서른에 가깝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는 씩 웃었다. 구부러진 차도 끝에 다다랐을 때쯤 그는 검은 머리의 작은 미녀가 불 켜진 문간에 기대선 채 유리컵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드디어 마주하게 된 그녀의 실체에 놀란 도널드는 택시에서 내리며 말했다. 기포드 부인? 그녀는 현관불을 환하게 켜고는 머뭇거리는 태도로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를 응시했다. 그렇게 얼떨떨한 표정을 짓다가 미소를 보였다. 도널드, 너구나. 우리 모두 이렇게 변했네. 와, 정말 놀라운걸.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지나간 세월이라는 말을 유쾌하게 입에 올렸고 도널드는 뱃속이 얹히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 그러니까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그를 본채만채하며 쌩 지나가는 장면이 생각났기도 했고 둘 사이에 나눌 말이 없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마치 대학 동창과 오랜만에 제외했지만 과거 우정을 되돌리지 못해 허둥지둥 호들갑을 떨며 분위기를 무마하는 기분과 비슷했다. 그처럼 이 만남도 지루하고 무의미할 수 있다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마디 던졌다. 예전부터 넌 사랑스러운 애였어. 근데 이렇게 아름다워진 모습을 보니 조금 놀랐는걸. 그 말은 통했다. 달라진 상황을 바로 알아채고 과감한 칭찬을 함으로써 어색한 어린 시절 친구에서 서로에게 관심 있는 남녀 사이로 발전한 것이다. 하이볼 마실래? 그녀가 물었다. 싫어? 몰래 홀짝이는 술꾼이 되었다고 생각하진 말아줘. 울적한 밤이라서 마시는 거니까. 남편을 기다렸는데 이틀 후에나 온다는 전보를 보내더라고. 도널드, 그이는 아주 다정하고 매력이 넘치는 남자야. 너랑 스타일이나 피부색이 비슷해.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근데 내 생각엔 뉴욕에 있는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널 보니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난 결혼 생활을 6년간 했고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혔던 적도 있어. 그러다 어느 날 질투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지. 아내가 죽고 나서 그러길 잘했다고 생각했어. 덕분에 남은 추억이 많았거든. 그녀는 관계를 망치거나 파탄 낼 일도 생각하기 버거울 일도 만들지 않았지. 그녀는 그를 주의 깊게 찬찬히 바라보다가 그의 말에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다. 유감이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근데 너 많이 변했구나. 고개 좀 돌려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 저 아인 머리가 좋아라고 하셨지. 넌 아니라고 했을 테고. 응. 난 감동받았는걸.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던 거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또 없어? 그가 씩 웃으며 물었다. 낸시가 벌떡 일어나더니 재빠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아, 정말이지. 그녀가 그에게 다시 다가갔다. 이건 불공평하잖아. 난 불량 소녀였던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난 한 잔 더 마셔야겠어. 그녀가 술을 따라주면서도 여전히 그에게로 고개를 돌리지 않자 그가 한마디 덧붙였다. 어렸을 때 키스 받아본 여자애는 너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가 넌 재밌니? 그녀가 맞받아쳤다. 그리고 언제 발끈했었냐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젠장. 우리 정말 재밌게 놀았잖아. 그 노래처럼. 썰매를 타고 말이지. 그래. 그 누구더라? 트루디 제임스. 네 피크닉에서도 그랬고 프롱트낙에서 보낸 여름도 재밌었잖아. 그가 제일 기억나는 건 썰매를 탔을 때와 그녀가 추운 날 흰별을 올려다보며 웃는 사이 집더미에 놓인 한 구석에서 그녀의 서늘한 볼에 입맞추던 순간이었다. 옆자리에 남녀가 등을 돌리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목과 귀에도 입맞춰왔지만 입술에는 하지 않았다. 또 맥슨의 파티에서 우체국 놀이를 했을 때 난 볼거리를 알아서 못 갔잖아. 그가 말했다. 난 기억 안 나는데? 아, 너 거기 있었다니까. 네가 그때 키스를 받아서 난 지금까지도 느껴보지 못한 질투에 불타올랐었다고. 흠,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네. 어쩌면 잊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어째서? 그는 재미있다는 듯 물었다. 우리 둘은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었잖아, 넨시. 난 아내한테 과거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내를 사랑한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널 사랑했다고 했어. 하지만 실은 꼭 그만큼 널 사랑했던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때 난 널 가슴 속에 뜨거운 불처럼 간직하고 갔다고. 그 정도로 감정이 강렬했어? 정말 그랬다니까. 난... 그는 문득 그 둘이 겨우 두 걸음 떨어져 서 있고 그가 지금 그녀를 사랑한다는 듯 말하고 있으며 그런 그를 그녀가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련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계속해 봐. 부끄럽지만 기분이 좋네. 그때 네가 그렇게 속상했다는 걸 몰랐거든. 속상했던 건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너 말이야. 그가 외쳤다. 약국 앞에서 날 찬 거 기억 안 나니? 그리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한테 혀를 내밀었잖아. 전혀 기억 안 나. 찬 쪽은 너였던 것 같은데. 그녀가 위로하려는 듯 그의 팔에 손을 살짝 올려놓았다. 2층에 오랫동안 묵혀둔 사진첩이 있어. 그걸 찾아볼게. 도널드는 5분 동안 앉아서 두 가지 생각을 했다. 우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기억하기란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시절 낸시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듯이 성인 여성이 되어서도 그의 마음을 흔든다는 게 놀랍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세상을 뜬 후로 느끼지 못했으며 다시는 절대 느낄 가망이 없다 여긴 감정을 30분 만에 갖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둘 사이에 둔 사진첩을 열어보았다. 렌시가 즐겁게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와우 이거 정말 재미있는걸 그녀가 말했다. 넌 이렇게 다정한 데다 날 그토록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잖아. 그걸 예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네가 떠난 후에 난 널 미워했다고 안타까운 일이야 그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그녀가 기운을 북돋는 말을 했고 이어 충동적인 말을 내뱉었다. 키스로 화해하자.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결혼한 후로 다른 남자에게 키스한 적은 정말 없는데 그는 흥분했지만 혼란스러운 감정이 컸다. 그가 넨시에게 키스한 적이 있던가 기억 속에서 그랬던가 아니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의 페이지를 넘기는 이 사랑스럽고 낯선 여자가 그랬나 기다려 그가 말했다. 몇 초 만에 사진을 다 볼 순 없다고 우리가 다시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난 정말이지 평정심을 잃어버렸어. 도널드는 마음이 너무 앞서나간 이가 쉽게 저지르게 되는 말을 해버렸다. 우리가 다시 사랑에 빠진다면 굉장한 일이 아닐까? 그만해. 다 끝난 일이야 한순간일 뿐이라고 잊어버려야 할 순간 말이야. 그녀가 숨을 죽이고 아주 작게 웃었다. 그럼 남편한테 말하지 마. 왜? 난 그이한테 다 말하는 편인데. 상처받을 거야. 남자한테 이런 일은 말해선 안 돼. 그래, 하지 않을게. 키스 한 번 더 해줘. 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지만 낸시는 페이지를 넘기고는 사진 하나를 열심히 가리킬 뿐이었다. 이거 너잖아. 그녀가 소리쳤다. 바로 여기. 그가 눈길을 돌렸다. 반바지를 입은 소년이 요트를 배경에 두고 부두에 서 있었다. 기억나. 그녀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이걸 찍은 날 말이야. 키티가 찍은 사진을 내가 훔쳤거든. 순간 도널드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더 가까이 몸을 숙여봐도 알아볼 수 없긴 마찬가지였다. 그건 내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너 맞아. 프롱튼하게 있어 그의 여름 우리 동굴에 자주 갔잖아. 무슨 동굴? 난 프롱튼하게 사흘동안만 있었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누르스름하게 변색된 사진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이건 내가 아니야. 도널드 바워스라고. 우리가 조금 닮긴 했지. 그러자 그녀가 그를 빤히 보더니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려는 듯 몸을 뒤로 젖혔다. 그치만 넌 도널드 바워스잖아. 그녀가 소리쳤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외쳤다. 아니, 아니지. 넌 도널드 플랜트구나. 전화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녀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일어섰다. 플랜트 바워스... 내가 미쳤나 봐. 술 때문인가? 널 처음 봤을 때 좀 착각했던 모양이야. 이 사진을 보라고. 대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한 거니? 그는 수도사와 같은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사진첩을 넘겼다. 아무 말 안 했어. 그가 말했다.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면들이 눈앞에 연이어 펼쳐졌다. 프롱트낙과 동굴 도널드 바워스 그리고 니가 날 찾잖아 라는 말까지. 넨시는 방 저쪽에 서서 그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 얘기는 절대 흘리고 다녀선 안 돼. 어떻게든 소문이 나게 된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그가 망설이다 대꾸했다. 속으로 넨시는 역시 나쁜 계집애였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갑자기 어린 시절에 도널드 바워스에게 불타는 듯한 질투를 느꼈다. 자신의 삶에서 질투라는 감정을 영원히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건너방으로 다섯 걸음을 옮기는 동안 그는 지난 20년과 월터 기퍼드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다시 키스해줘 넨시 그는 넨시가 앉은 의자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은 채 말했다. 하지만 넨시는 거부감을 표했다. 비행기 타야 한다고 했잖아. 별것 아니야. 놓쳐도 돼.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 제발 가줘. 그녀가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줬으면 해. 하지만 넌 날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잖아. 마치 도널드 플랜트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그가 소리쳤다. 아니야. 너도 기억나. 그치만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 일이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냉정해졌다. 택시번호는 크리스티우드 8484번이야. 공항으로 가는 동안 도널드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시점에서 제정신을 차렸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납득하진 못했다. 비행기가 괭음을 내며 어두운 하늘 속으로 솟아오르고 승객들이 아래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진 존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그러한 비행의 속성과 유사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 5분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두 가지 세상을 동시에 살았던 셈이다. 어찌할 도리 없이 12살짜리 소년과 서른뚤 성인 남자를 떼어놓을 수 없는 동일체로 뒤섞어버린 것이다. 도널드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전 그 3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이런저런 것들을 버리는 기나긴 과정이기에 그가 방금 경험한 부분은 별 대수가 아니었을 것이다. 1941년작 비행기 전 이 연락 이 엥 이 엥 이 엥 이 엥 이 이 엥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